종료일 조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일간 정화에게 신축년의 천간 신금은 편제가 됩니다. 편제는 정제처럼 안정적인 목표 추구나 재물의 흐름이 아니고 불규칙적인 목표 추구나 재물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좋게 작용하면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때에 따라서 더 큰 목표 달성이나 재물의 획득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게 작용하면 괜히 익숙하지 않은 것을 목표로 하다가 기운만 빠지고 금전적인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처음 가는 길을 걷는 것처럼 변수가 많은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한편 정묘일 주의 일지 묘목의 지장 간에는 간목 정인 묘목 편인의 기운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하려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정인과 편인이 인성 혼잡을 이루면서 마음에서 변덕심이 생기거나 결단력이 약하고 우유부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성의 기운이 발달했기 때문에 겉에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만큼 세심하고 예민한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묘일 주는 기본적으로 생각에 오래 머물기보다 앞으로 행동해 나가거나 명확한 현실적 목표를 추구할수록 인성의 기운을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년을 맞이하여 그런 외부적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만큼 주춤에 있지 말고 앞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 정묘일 주의 일간 정화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식신이 됩니다. 식신은 상관처럼 외부로 자신의 기운을 발산하고 드러내기보다 자신이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 몰입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은 연구심이나 마니아 기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입해서 얻게 된 재능과 재주를 통해 주변의 칭찬과 주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정묘일 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그간 자신이 마음으로 생각만 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몰입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인성의 생각 기운이 많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행동에 있어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다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화개살 또는 명예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묘일 주에게 축토는 식신이 되기 때문에 화개살의 특성 중에서 예술성이나 기능 발현, 표현력 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리하게 자신의 재능을 가다듬을수록 그에 따른 주변의 인정과 주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묘일 주의 일지 묘목은 도화살의 기운입니다. 또한 축토 화개살과 묘목 도화살의 기운은 크게 충돌하는 기운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자신의 재능을 외부로 발산하는 만큼 명예와 인기가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정묘일 주의 일간 정화는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의 기운과 함께 백호살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백호살은 그 강력한 힘 때문에 부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그런 강력함이 나름의 뚝심과 돌파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호살의 기운은 빠르게 일간 정화의 기운을 소진시키기도 하고 빠르고 강한 에너지의 흐름 때문에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에만 몰입하면서 일방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묘일 주는 본질적으로 우유부단하고 유한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운세에서 들어오는 백호살의 기운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자신 있고 강하게 자신의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강하게 자신의 일을 추진하다 보면 충돌이나 구설수가 따를 수도 있지만 정묘일 주에게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 그런 충돌이나 구설수가 향후 자신에게 들어오는 불필요한 부탁이나 지시 등을 어느 정도 걸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정묘일 주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묘의 흐름이 됩니다. 묘는 묘지를 뜻하는 글자이긴 하지만 죽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묘지에 들어간 것처럼 갇힌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 또 그 갇힌 상태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묘의 기운이 작용하면 자신이 세상에 갇혀서 소통성이 떨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묘의 기운은 가두는 기운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는 인색함으로 나타나거나 자신의 일을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편 정묘일 주는 일주 자체적으로는 병의 흐름입니다. 병은 실제로 아픈 것은 아니고 아파서 병상에 누웠을 때의 마음 상태입니다. 일단 자신의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의 아픔도 더 잘 느껴지고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동병상련의 공감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정묘일 주에게 병의 흐름은 인성으로 작용하기에 그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의 흐름은 아파서 누워만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생각의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에는 누군가 아쉬운 소리나 부탁을 할 때 크게 따지지 않고 수용해버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묘일 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들어오는 유호의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유호의 강점인 계산적이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려는 기운을 정묘일 주가 차용한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묘일 주는 신축년의 주변을 포용하고 챙기기 위해 자신의 비축된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고 절저히 자신의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일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운을 사용하여 앞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쟁취한 결실을 다시 자신의 창고에 저장해야 합니다. 또한 유호의 강점이 계산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묘일 주는 인성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공부나 배움에서는 특화되어 있지만 또 실제 상황에서는 입장정리가 두루뭉술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묘의 계산적이고 합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관계성에 있어서 교통정리를 하고 적절히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히 맺고 끊음이 필요하며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행동의 흐름에서도 명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한 해이니까 정묘일 주는 주춤하지 말고 분연히 행동할 때 좋은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